정말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. 야! 통일된 언니가 탄생한다! 몸에다 이렇게 고톡스 넣었지? 막 이만한 비율이 겁니다. 돈을 막 다발로 갖고 나오고 그래서 도약이라고 사오셨는데 설사약을 속여서 팔았던 거예요. 뭐니? 우리 언니는 좀 악질이에요. 그래서 눈물을 탁 흘더니 그리고 막 머리채를 잡고 겨우 개만 있게 시청자 중에 우리 집 팬 파삭이라는 거예요.